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2015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에서 경주 천년한우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 2억 원의 축산 경영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주 천년한우는 경주 지역 620여개 농가에서 2만 7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1등급 이상 고급육 출연률이 90% 이상으로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은 생산과 도축, 유통 등 전 과정을 평가해 우수한 국산 축산물 브랜드를 선정하고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